좋아요! 구독! 부탁드려요!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우리 보냥이가 이사를 했는데 제가 도두리 선물을 못 줬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한 번 준비를 해봤는데 에어프라이 디퓨저 이건 본사학의 집이에요 은혜를 두고 그냥 주면 재미없으니까 보냥이 방에 몰래 숨어 있겠습니다 다 끝내고 필요한 정보 에어프라이 끝내고 웃겨 오 아이고 귀여워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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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지 못 알아? 은혜야 나 왜.. 잠깐만 너 왜 거기에 왜 숨어있어? 잠깐만 나 다리 아파 다리 아파 아니 왜 거기에 숨어있냐고 나 꺼내줘 나 뭐 놀랬잖아 자기야 야! 왜 이렇게 못봤어? 뭐야? 왜 이렇게 엄청 안췄어? 몰랐어? 응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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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제가 우리 보냥이의 집들이 선물을 주는 날! 아 이거 집이 완전 너무 귀여워 텐트 A형 텐트 이거 우리 보냥이의 집입니다 구왕 보냥아 좋아? 보냥 좋아? 보냥이의 집 보냥이의 집 소인들 집에 거인이 온 거 같지 않아? 그니까 디퓨저 우리 보냥이 집은 냄새가 조금 있어 무슨 냄새? 그 남자들만의 특유의 냄새가 있어 아 넘치지마 그래가지고 제가 와 보냥이의 상도 대박사 우와 와 진짜 여기 약간 블랙테리 향 나는데? 거기다 놓을게? 아 예 예쁘게 좀 이렇게요 에어프라이어 3.8리터인가 그럴거야? 와 제가 갖고싶어했던거 다 소윤이가 사줬어요 이 에어프라이어로 맛있는걸 해먹겠습니다 본인 원래 자취방에는 이상한게 없어 여기 깨끗한거 맞죠? 네 여태까지 할거 같아요 뭔가 깨끗해야되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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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 묵잖아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오 그러네 계란 하나 더 넣어볼까?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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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꽃사구만? 나왔니? 꽃사구만? 안 나온거 같아요 꽃사구만 나와라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? 근데 제가 손을 사실 잘 못 씌웠어요 손 씻고 올게요 얼른 아 예 제가 이거 적고 있을게요 네 소윤이가 요리를 많이 못하는데 사실 말쓸지 걱정입니다 근데 이사선물 쟀어? 잘 섞었어? 아니 말하라고 그럼 표현이 맞아요? 완전 맞게 이렇게 토스트를 이렇게 적시는거에요 이건 소윤이표 프렌치토스트 프렌치토스트 어 신기해 나 이거 처음 써봐 근데 건거 아닌데 진짜 대박이다 완성됐어요 튀긴거 같아 바나나? 이렇게 바나나 모식이 이상한 바나나 버터구이 아 바나나 버터구이 아 바나나 버터구이 오 맛있다 나 소금 한 번 많이 넣었잖아 단짠단짠 메어프라이가 조금 좋네 난 바나나라고 먹어봤어 징그러워 어때? 맛 어때? 이럴 수가 실패야 이거는? 맛 없어 뭔 맛있나? 향한 바나나 맛 이거 누가 맛있다고 했냐 아 심했다 진짜 이거 너무 심했다 이게 최고야 아 배부르다 아 배불러 너무 배불러 자 이렇게 집들이 선물이 끝났습니다 너무 고마운데 고마운데가 왜 나와? 저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또 소윤이 때문에 다이어트를 못할거 같아요 제가 에어프라이를 너무 많이 쓸거 같아 집들이 선물로 너무 많은 걸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서 꾹꾹 안녕 안녕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